9. 잔누는 출산 후 봄이 완전히 회복되자 푸르길 집안을 방문하고 쿠틀리의 후작의 집에도 가기로 결정했다. 진료행위 경매로 구입한 새 마차는 말 한 마리가 모는 무게 사류마차였는데 그 덕에 한 달에 두 번 외출할 수 있었다. 10. 12월의 어느 맑은 날 준비된 마차는 노르망리 들판을 가로지르며 두 시간을 달린 뒤 작은 계곡으로 달려 내려갔는데 계곡 양쪽에는 나무가 무성했고 아래는 경작지로 가꾸어져 있었다. 얼마 후 시뿌린 경작지는 초원으로 바뀌었고 초원을 지나자 키 크고 메마른 갈대가 무성한 높이 나왔는데 노란 리본을 닮은 긴 갈대잎들이 살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계곡이 급격히 꺾어 도는 구비를 지나자 브리에뜨 성이 나무 무성한 경사면에 한쪽 등을 기댄 채 모습을 드러냈다. 다른 쪽면은 큰 연못 속에 담장을 담그고 있었고 그 연못이 끝나는 지점 맞은편에는 계곡의 반대편 경사면에 자리한 키 근처 나무숲이 보였다. 고풍스러운 도개구를 건너 루이 13세풍의 웅장한 문을 지나야 안뜰이 나왔고 안뜰 앞에는 같은 풍의 우아한 저택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벽돌집에 청석 돌판을 지붕으로 얹은 망루가 딸려있었다. 줄리엥은 그 건물을 세세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부분 부분을 잔네에게 설명했다. 그는 안내하면서 건물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저 현관 좀 봐요. 정말 웅장한 저택이 잔소. 다른 쪽면은 연못 속에 잠겨있어요. 호화로운 청계는 물까지 내려가고 배 4측이 계단 밑에 정박해 있는데 두 측은 백작을 위한 것이고 두 측은 백작 부인을 위한 것이라고. 저 아래 오른쪽 포플러 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저기가 연못 끝이고 거기부터 강이 시작되어 패칭까지 흘러가지. 여긴 야생 물체들이 끄덕해요. 백작은 저기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오. 이런 게 진짜 영주의 저택이잖소? 현관문이 열리고 창백한 백작 부인이 나타나 옛날 성주 부인처럼 길게 끌리는 드레스 차림으로 미소지엄의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야말로 이 동화 속 저택을 위해 태어난 아름다운 호수의 여인 같았다. 거실 창 여덟개 가운데 내선 연못과 맞은편 언덕 경사면에 자리한 거무스름한 소나무숲 쪽으로 나있었다. 금푸른 빛을 띠는 녹음 때문에 연못은 깊고 근엄하고 엄산해 보였다. 바람이 불때면 나무 숲이 내는 신음소리가 넙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백작 부인은 어린시들 친구라도 되는 듯이 잔너의 두 손을 잡고 자리에 앉힌 다음 옆에 놓인 낮은 의자에 앉았다. 잊고 지냈던 우아함이 5개월 전부터 되살아난 진리행은 다정하고 친근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미소지었다. 백작 부인과 그는 함께한 기마 산책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그가 말에 오르는 방식을 살짝 비웃으며 그를 비틀기사라고 불렀고 그는 백작 부인을 아마존 여왕이라 부르며 웃었다. 창문 아래쪽에서 총소리가 울려 깜짝 놀란 잔너가 비명을 질렀다. 백작이 쇠오리 한 마리를 잡은 것이다. 백작의 아내가 곧장 백작을 불렀다. 노젓는 소리, 배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화시는 그 부의 백작이 물에 젖은 개 두 마리를 건너리고 나타났다. 그만큼이나 불거스름한 개들은 문앞 양탄자 위에 엎드렸다. 백작은 자기 집에서는 한결 편안해 보였고 손님들을 보고 기뻐했다. 그는 난로에 장작을 더 넣게 하고 마데르 포도주와 비스킷을 가져오게 했다. 벼랑간 그가 외치듯 말했다.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가세요. 그러시는 겁니다. 아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던 잔너는 거절했다. 백작이 거듭 군하는데도 잔너가 고집스레 거절하자 진리행이 도련 조급한 태도를 보였다. 잔너는 싸우기 좋아하는 그의 고약한 기질을 깨울까 겁이 났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포호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괴로웠지만 제안을 받아들였다. 오후 시간은 즐거웠다. 그들은 먼저 샘물을 보러 갔다. 샘물은 익히 낀 바위 밑 끓는 물처럼 항상 보글거리는 작고 맑은 샘에서 솟아나고 있었다. 그 후엔 배를 타고 마른 갈대숲 사이로 난 길로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백작은 바람에 코를 내밀고 냄새를 맡는 두 마리 개 사이에 앉아 노를 지었다. 그가 노를 움직일 때마다 큰 배가 들썩이며 앞으로 나아갔다. 잔너는 이따금 손을 차가운 물 속에 담그고 손끝으로 심장으로 전해오는 얼음 같은 냉기를 즐겼다. 진리행과 쇼를 휘감은 백작 부인은 배 뒤에 앉아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행복한 사람들의 영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시든 골플 사이를 지나는 북풍과 차갑고 긴 살랑거림과 함께 저녁이 찾아왔다. 해는 이미 전나무 뒤로 넘어간 뒤였다. 기이한 모양의 진홍빛 구름 조각이 군데군데 걸린 붉은 하늘은 바라보기만 해도 얼씨녀스러웠다. 그들은 큰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넓은 거실로 돌아왔다. 문을 들었자마자 즐겁고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 유쾌해졌다. 기분이 좋아진 백작이 운동선수 같은 팔로 아내를 안고 아이처럼 들어올리더니 양볼에 진하게 입을 맞추었다. 선량한 남자의 기분 좋은 입맞춤이었다. 사람들이 콧수염만 보고 식인귀 같다고 말하는 그 선량한 거인을 잔내는 미소를 띄고 바라보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우리는 매일같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곤 그의 무의식적으로 진리행에게 눈길을 돌렸는데 그가 문턱에 서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백작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불안해진 그녀가 남편에게 다가가 나지막에 물었다. 당신 아파요? 왜 그래요? 그가 성난 어조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요. 날 내버려 둬요. 주위에 떨어서 그러니까. 식당으로 건너갈 때 백작이 개를 들여놓아도 되겠냐고 물었다. 개들은 즉각 주인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았다. 개들은 고개를 치켜들고 꼬리를 흔들며 좋아서 몸을 떨었다. 저녁 식사 후 잔나와 진리행이 떠나리하자 푸르빌 씨가 횃불 켜고 낚시하는 걸 보여주겠다며 다시 붙들었다. 그는 두 사람과 백작 부인을 연못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자리잡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불밝힌 횃불을 든 하인과 함께 투망을 들고 배에 올라갔다. 하늘에 금빛 별들이 총총히 박힌 청명하고 차가운 밤이었다. 횃불은 물 위에 기이한 모양의 움직이는 불꼬리를 남겼고 갈대 위로 춤추는 빛을 던지며 전나무 장막을 비추었다. 그러다 갑자기 배가 돌자 거대한 환상적인 그림자 하나가 사람의 그림자 하나가 불밝혀진 숲 기슭에 우뚝 솟았다. 머리는 나무들 위로 올라가 하늘로 사라졌고 발은 연못 속에 잠겨있었다. 거인이 별을 따르는 따르는 듯 두 팔을 들어 올렸다. 거대한 팔이 하늘로 뻗더니 다시 떨어졌다. 곧 철썩거리는 물소리가 났다. 배가 다시 완곡하게 방향을 바꾸자 거대한 환영은 숲을 따라 달리는 것처럼 보였다. 배가 돌면서 빛이 숲을 비추었다.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평선 속으로 사라지더니 불쑥 다시 나타났다. 기이한 움직임을 그리며 건물 정면에 비친 그림자는 덜 크지만 훨씬 선명했다. 백작의 굵은 목소리가 외쳤다. 질베르트 여덟마리나 잡았어. 노가 물길을 쳤다. 거대한 그림자는 이제 담벼락 위에 꼼짝없이 서 있었지만 차츰 길이와 폭이 줄어들었다. 머리는 점점 밑으로 내려갔고 몸은 말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부르빌시가 계단을 다시 올라오고 불을 든 하인이 뒤를 따를 때 그림자는 실제 크기만큼 줄어들었고 그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했다. 그가 든 투망에는 큰 물고기 여덟마리가 펄떡이고 있었다. 빌린 외투와 담요로 몸을 감싸고 집으로 돌아올 때 잔네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그 거인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러자 마찰을 몰고 있던 진리행이 응수했다.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처신이 편치 않아요. 일주일 뒤 그들은 그 지방에서 가장 고교한 귀족 가문으로 통하는 쿠텔리의 가문의 집으로 갔다. 그들의 레미닐 영지는 칸이라는 큰 마을까지 닿아있었다. 루이 14세 치하에 세워진 새 성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근사한 정원 안에 숨어있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옛날 성의 폐허도 보였다. 제복을 입은 하인들이 방문객들을 위압적인 방으로 안내했다. 한가운데는 세브르산 거대한 잔을 받친 기둥이 하나 있었고 받침 돌에는 왕의 친필 문서가 수정판 속에 보존되어 있었는데 군주의 이 선물을 레오폴드 에르베 조셉 제르메르 더 르림버린 후작과 롤보스크 더 쿠텔리의 후작에게 하사한다는 문서였다. 잔누와 진리행이 왕의 선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후작과 후작 부인이 들어왔다. 부인은 분을 발랐고 행동은 다정했지만 친절해 보이는 욕구 때문에 태도가 부자연스러웠다. 남자는 머리 위에 백발이 꼿꼿이 선 뚱뚱한 인물로 행동과 목소리와 태도에서 권위를 드러내는 그만함이 묻어났다. 그들은 예의범죄를 꼬집하는 사람들이어서 생각도 감정도 말도 언제나 고고하게 중마에 올라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무심한 표정으로 미소짓고 혼자 말했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으며 인근의 소귀족들을 예의바르게 맞이해야 한다는 임무를 그들의 출신이 강요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다. 잔누와 진리행은 옴짝달상 못한 채 마음에 들려고 애썼다. 더 남아있는 것도 거북했지만 능숙하게 자리에서 일어날 재간도 없었다. 그런데 후작 부인이 하직을 허락하는 친절한 여왕처럼 대화를 적절히 끊어 간단히 자연스럽게 방문을 치니 끝냈다. 돌아오는 길에 진리행이 말했다. 당신이 좋다면 방문은 이걸로 끝냅시다. 나는 푸르빌 가족이면 충분해요. 잔누도 같은 생각이었다. 한해 밑바닥의 어두운 구멍같은 검은 달 12월이 천천히 흘러갔다. 지난해처럼 유폐된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잔누는 늘 포올에 몰두하느라 조금 더 지루한 줄 몰랐다. 진리행은 불안하고 불만스러운 눈길로 아이를 흘게 보았다. 잔누는 포올을 품에 안고 자식들을 향한 여자들 특유의 광적인 애정을 쏟으며 쓰다듬고 아버지에게 아이를 보여주며 종종 말했다. 안아봐요. 당신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그는 싫은 표정을 짓고 주먹진 채 꼬물거리는 작은 손에 닿지 않으려는 듯 온몸을 동그랗게 휘고 입술 끝으로 아이의 매끈한 이마를 살짝 스쳤다. 그러곤 불쑥 가버렸다. 마치 혐오감에 쫓기는 것 같았다. 면장과 의사와 신부가 이따금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 점점 더 가깝게 지내는 부르빌 부부도 때때로 찾아왔다. 백작은 포올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는 방문 내내 혹은 심지어 오후 내내 아이를 자기 무릎에 올리고 있었다. 그 거인의 큰 손으로 섬세하게 아이를 다루었고 수염 끝머리로 아이의 코끝을 간지럽혔으며 어머니들처럼 열정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아이를 끌어안고 입맞혔다. 그는 결혼생활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늘 괴로워했다. 사물은 맑고 건조하고 대부분 따뜻했다. 백작 부인 질베르터가 네 사람이 함께 기마 산책을 하자며 다시 제안해 왔다. 잔나는 긴 저녁, 긴 밤, 단조롭고 한길 같은 긴 하루에 지쳐서 그 교역에 흔쾌히 동의했다. 한 주 내내 그녀는 성마복을 만들며 즐거워했다. 그들은 성마 산책을 시작했다. 둘씩 작지어갔다. 백작 부인과 진류행이 앞서고 백작과 잔나가 백보첨 뒤에서 따랐다. 백작과 잔나는 친구처럼 조용히 얘기를 나눴다. 올고전 영혼과 순박한 마음이 만나면서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던 것이다. 앞의 두 사람은 대개 나지막이 말하다가 이따금 폭소를 터뜨렸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눈으로 말하려는 듯 불현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달아나고 싶은, 멀리, 아주 멀리 가고 싶은 욕구에 이끌리는지 질주하기도 했다. 질베르트는 신경이 예민해진 것처럼 보였다. 때때로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뒤처진 두 사람의 귀에 들려왔다. 그러면 백작은 웃으며 잔나에게 말했다. 제 아내는 늘 기분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느 날 저녁 돌아오는 길에 백작 부인이 말에 박차를 가했다가 거칠게 고삐를 지어 말을 자극하는 바람에 질리행이 말하는 소리가 여러 차례 들렸다. 조심하세요, 조심해요. 그러다 말에 끌려가겠어요? 부인이 응수했다. 그래도 할 수 없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참으로 분명하고 냉혹한 의조여서 그 말은 마치 공중에 매달린 것처럼 덜판으로 울려 퍼졌다. 말이 뒷발로 일어서더니 뒷발질을 하고 거품을 내뿜었다. 불안해진 백작이 갑자기 폐부에서 우렁찬 소리를 내질렀다. 질베르트 조심해요. 그러자 무엇으로도 진정시킬 수 없는 신경질이 치민 백작 부인이 도전하듯 채찍으로 짐승의 두 귀 사이를 그새게 흐리쳤다. 말은 성이 나서 몸을 일으키고 양발로 허공을 차더니 다시 발을 내리고는 미친듯이 달려나가 덜판으로 전력 질주했다. 말은 먼저 초원을 가로지르고 경작지로 달려갔고 축축하고 기름진 흙을 먼지처럼 일으키며 질주했는데 어찌나 빨리 달아나든지 말과 사람이 구별되지 않았다. 질리행은 아연 실색한 채 그 자리에서 절망적으로 불러댔다. 부인 부인 그러나 백작은 무언가 툴툴 걸리는가 싶더니 육중한 말의 목덜미 위로 몸을 속이고 온 체중을 실어 말을 앞으로 몰았다. 그는 목소리로 몸짓으로 그리고 박차로 말을 자극하고 겁을 주어 무서운 속도로 달리게 했다. 마치 거구의 기수가 육중한 짐승을 두 허벅지 사이에 끼고 날듯이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속도로 곧장 질주했다. 잔나는 아주 멀리에서 남편과 아내의 두 실루엣이 달아나고 또 달아나서 작아지고 지워지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두 마리 새가 서로 쫓고 쫓기다가 지평선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때 질리행이 성남 표정으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다가왔다. 오늘은 꼭 미친 여자 같군. 두 사람은 이제는 구불거리는 들판으로 사라진 두 친구의 뒤를 따라갔다. 15분쯤 더 가자 돌아오는 두 사람이 보였다. 그들은 곧 둘과 합류했다. 빨갛게 상기되고 땀에 젖은 백작은 흡족한 표정으로 웃으며 힘센 소나기로 아내의 예민한 말을 붙들고 있었다. 백작 부인은 창백한 얼굴을 고통스럽게 찡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금세 기절할 것처럼 한팔로 남편의 어깨를 잡고 지탱하고 있었다. 잔나는 이날 백작이 미친 듯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백작 부인은 다음 한 달 동안엔 그 어느 때보다 유쾌해 보였다. 폐풀에도 더 자주 찾아왔고 끊임없이 웃었으며 불쑥불쑥 애정을 표출하며 잔나를 끌어안곤 했다. 알 수 없는 어떤 희열이 그녀의 삶에 찾아온 것 같았다. 그녀의 남편도 행복한 눈길을 아내에게서 떼지 못했고 애정을 한껏 드러내며 틈만 나면 그녀의 손이나 옷자락을 만지리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잔나에게 말했다. 요즘 저희는 행복하게 지낸답니다. 질베르트가 이렇게 상냥했던 적이 없어요. 이젠 언짢아 할 때도 없고 화를 내지도 않아요.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지금까지는 확신을 갖지 못했었죠. 진리행도 변한 것 같았다. 한길 쾌활하고 조급해하지도 않았다. 양쪽 집안의 우정이 각 가정의 평화와 기쁨을 가져온 것 같았다. 봄이 유난히 빨리 찾아와서 날이 따뜻했다. 온화한 아침부터 고요하고 포근한 저녁까지 태양이 온 대지를 비춰 싹을 틔웠다. 온갖 싹이 동시에 갑자기 힘차게 움텄고 수액이 억누를 끌 없이 분출해서 자연이 이 특혜받은 시기에 종종 보여주는 재생의 뜨거운 열정으로 마치 세상이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았다. 잔네도 이 생명의 울렁임에 막연히 독려되었다. 풀숲에서 작은 꽃 한 송이를 보면 갑작스레 나른해졌고 달콤한 우수에 빠져 몽상하며 무기력하게 몇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사랑이 처음 시작되던 때의 감동어린 추억도 떠올랐다. 진리행에 대한 새삼스러운 애정이 다시 찾아와서가 아니었다. 그 애정은 끝났다. 영원히 끝났다. 그런데 봄바람이 스치고 봄향기가 스며들자 그녀의 온몸이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다정한 부름을 받은 듯 술렁이었다. 그녀는 홀로 햇살을 만끽하는 게 좋았고 막연하고 평온한 감각과 즐거움이 몸을 훑고 지나도 아무 상념이 일지 않는 것이 좋았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그렇게 졸고 있는데 어떤 환영이 머리를 스쳤다. 애틀었다 근처 작은 숲속 어두컴컴한 나무 잎 사이로 햇살이 섬에 들던 그 틈새를 힐껏 비추는 환영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그 시절 사랑했던 청년 곁에서 자신의 몸이 전율하는 걸 처음 느꼈었다. 거기서 청년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수줍은 욕망을 우물쭈물 얘기했다. 거기서 그녀는 꿈꿔온 눈부신 미래를 불현듯 접했다고 믿었었다. 그녀는 그 숲을 다시 보고 싶었다. 그 장소로 돌아가면 자기 삶의 흐름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라도 할 것처럼 감상적이고 미신적인 술래를 해보고 싶었다. 진루행은 새벽부터 어디론가 가고 없었다. 따라서 그녀는 요사이 이따금 타는 마르탱 지방의 작은 백마의 안장을 올렸다. 그리고 떠났다. 풀 한 폭이, 나무 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요한 날이었다. 바람이 죽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시간이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미동조차 없을 것만 같았다. 곤충마저 사라진 것 같았다. 태양으로부터 당당하고 뜨거운 고요가 황금 분무처럼 서서히 내려왔다. 진루는 조랑말의 걸음에 흔들리며 기분 좋게 나아갔다. 이따금 눈을 들어 하얀 조각구름을 바라보았다. 목화솜 같은 수정기 뭉치가 잇힌 듯 저 높이 파란 하늘 가운데 홀로 떠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에트르타의 문이라고 부르는 절벽의 큰 아치들 사이로 보이는 바닥까지 이어지는 계곡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천천히 숲으로 접어들었다. 아직 가냘픈 나무 사이로 빛이 비내리듯 쏟아졌다. 그녀는 좁은 오솔길을 헤매고 다니며 그 장소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문득 긴 오솔길을 가로지르는데 길 끝에 안장을 얹은 말 두 마리가 나무에 묶여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그 말들을 바로 알아보았다. 질베르타와 진루행의 말이었다. 외로움이 막 무겁게 진눌러 오기 시작하던 참이라 그녀는 그 뜻밖의 만남이 깊었다. 그래서 말을 빠르게 몰았다. 긴 체류에 익숙한 듯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두 마리 짐승곁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이름을 불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여성용 장갑 한 잣과 채찍 두 개가 짓이겨진 잔디 위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말을 놔두고 멀리 떨어져 앉아있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대체 여기서 무엇을 할까 알 수 없어 의아해하며 15분 20분쯤 기다렸다. 그녀가 말에서 내려 나무 둥치에 기대고 앉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작은 새 두 마리가 그녀를 보지 못하고 가까이 풀밭에 앉았다. 그 중 한 마리가 날개를 펼쳐 흔들어 파닥거리며 다른 새 주위를 맴돌더니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쨍쨍거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짝짓기를 했다. 잔누는 그런 일을 모르는 사람처럼 화들짝 놀랐다. 그러곤 생각했다. 맞아 봄이지.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의심이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장갑과 채찍과 버려진 말 두 마리를 보았다. 그러곤 불쑥 달아나고 싶은 욕구를 누를 길이 없어 다시 말에 올라탔다. 이제 그녀는 말을 달려 쾌풀로 향했다. 머릿속으로는 여러 사실을 연결하고 상황을 조합하며 추론했다. 어떻게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어떻게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까? 진리행의 자전 부재, 다시 시작된 우아한 몸단장, 차분해진 기분을 어째서 이해하지 못했을까? 게다가 질베르트의 느다듬는 신경질, 과장된 아양, 그리고 얼마 전부터 그녀가 빠져있던 무화지경 상태도 떠올랐다. 백작은 아내의 그런 모습에 행복해했다. 그녀는 다시 말을 평보로 몰았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겠는데 빨리 달리니 생각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처음의 흥분 상태가 가라앉자 그녀의 마음은 다시 그의 평정을 되찾았다. 질투심도 증오심도 없이 경멸감만 들었다. 그녀는 진리행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놀랄 일이 없었다. 친구인 줄 알았던 백작 부인의 이중적 배신에는 화가 났다. 모든 사람이 신이 없고 거짓말쟁이요 위선적이란 말인가? 눈물이 흘렀다. 인간은 죽은 이들 때문에도 울지만 때론 착각 때문에도 그만큼 슬프게 운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기로, 통상적인 애정에는 마음을 닿기로, 오직 폴과 부모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무심한 얼굴로 타인들을 견디기로 결심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아들에게 달려가 아들을 안고 자기 방으로 가서 광적으로 끌어안고 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입맞추었다. 진리행은 저녁 식사 때 돌아왔다. 그는 매혹적이고 미소띈 얼굴로 다정한 관심을 한껏 드러내며 물었다. 장인과 장모님은 오래 안 오시는 거요? 그 친절한 배려가 몹시도 고마워서 그녀는 숲속에서 발견한 사실을 거의 용서했다. 그녀가 폴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어서 빨리 다시 보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갑자기 엄습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어수오라고 재촉하는 편지를 쓰며 저녁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5월 20일에 돌아오겠다고 알려왔다. 그때가 5월 7일이었다. 그녀는 점점 더 조바심을 내며 그들을 기다렸다. 딸로서 가진 애정 말고도 자신의 마음을 정직한 마음과 접촉하고 싶은 새로운 욕구를 느끼는 듯했다. 어떤 비열함도 알지 못하는 순수한 사람들과 삶도 행동도 생각도 욕구도 언제나 고닫던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얘기할 피로를 절감하는 듯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양심이 그 모든 꺼져가는 양심들에 둘러싸인 채 고립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녀가 갑자기 속마음을 감추는 법을 터득해서 백작 부인에게 손을 내밀고 미소 지으며 맞이해도 인간에 대한 경멸과 공허함이 점점 커져서 자신을 뒤덮는 것을 느꼈다. 매일 들려오는 그 고장의 자잘한 소식들은 그녀의 마음에 커져가는 혐오감을, 인간에 대한 지독한 경멸감을 불러일으켰다. 구이아르 집의 딸이 이제 막 아이를 낳았고 곧 결혼식이 있을 예정이었다. 마르탱 집의 한 여인 고아 여자도 임신했다. 열 다섯 살인 이웃의 어린 소녀도 임신했다. 너무 불길해 보여서 사람들이 똥이라고 부르는 과부, 그 지저분한 질렌바리 여자까지 임신했다. 새로운 임신 소식이나 어떤 처녀의, 결혼한 시골 안아기나 자식을 둔 어머니의, 혹은 존경받는 어떤 부자 농부의 탈선 소식이 수시로 들려왔다. 이 뜨거운 봄은 식물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수액도 흔들어 놓는 것 같았다. 감각이 꺼져버린 잔네는 더 이상 독려하지 않았고, 상처입은 그녀의 마음, 감상적인 영혼만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봄바람에 흔들리는 듯 했다. 욕정 없이 들뜨고, 꿈에는 열정적이지만 육체적 욕구에는 죽어버린 그녀의 마음은 정오심을 인 혐오감에 가득 차서 그 추잡한 동물성에 질급했다. 생명체의 교접은 자연에 반하는 일이라도 되는 양, 그녀를 분노에 빠뜨렸다. 그녀가 질베르트를 원망하는 건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취해서가 아니라 그 보편적인 진창에 빠졌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 여자는 저급한 본능이 지배하는 천박한 족속에 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 천박한 무리들과 똑같은 식으로 자신을 내던질 수 있었을까? 잔느의 부모가 도착하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날, 진료행위 전날 빵집 주인 남자가 화덕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빵 굽는 날이 아닌지라 길고양이가 들어가 왔나 하고 화덕을 열었다가 자기 아내를 발견했는데 그 아내가 빵을 화덕에 넣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우스운 일인양 유쾌하게 떠드는 바람에 그녀의 혐오감에 다시 불이 붙었다. 그는 덧붙였다. 빵집 남자가 화덕 입구를 막아버렸다더군. 두 남녀는 그 안에서 질식해 죽을 뻔했다지. 빵집 여자의 어린 아들이 이웃들에게 알렸다더군. 그 애는 자기 엄마가 대장장이와 같이 화덕에 들어가는 걸 봤던 거지. 진료행위은 웃으며 그듭 말했다. 이 웃기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랑의 빵을 먹이려는가 보호? 이거야말로 진짜 라풍텐 우아잔소? 진료는 그 후로 빵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영마차가 현관 앞에 멈춰 서고 남자가 행복한 얼굴이 창유리에 비쳤을 때 진료의 가슴과 영혼의 벅찬 감정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격렬한 애정의 충동이 차올랐다. 그런데 그녀는 어머니를 보고서 거의 쓰러질 듯 충격받고 꼼짝하지 못했다. 남작 부인은 겨울 6개월을 보내면서 10년은 더 늙어 있었다. 힘없이 축 처진 볼살은 피가 고여 부푼 듯 굴고죽죽했다. 눈은 광채를 잃었다. 이제는 두 팔에 의지하지 않고는 일어서지도 못했다. 갑분 호흡에서는 휘파람 소리가 났고 너무 힘겹게 숨을 쉬는 바람에 그녀 곁에 있으면 고통스러운 거북함이 느껴졌다. 매일 그녀를 보호한 남작은 그 쇠락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내가 계속 숨이 막히고 자꾸 몸이 무거워진다고 불평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여보 내가 아는 한 당신은 늘 그랬어요. 잔느는 두 사람을 방으로 안내하고는 자기 방으로 물러나와 망연자실에서 격렬하게 울었다. 그러고는 아버지를 찾아가 눈물 고인 채 품에 안기며 말했다. 어머니가 많이 변하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왜 저렇죠? 아버지는 크게 놀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냐? 아무 일 없어. 내가 늘 곁을 지켰는데 내가 보기에 나쁘지 않아. 늘 그대로인걸? 그날 저녁 진리행위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는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이젠 다 되신 것 같소. 잔느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왜 그러는 거요? 가망없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당신은 늘 너무 극단적이요. 장모님이 변했다는 것뿐이잖소? 그럴 나이잖아요.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익숙해져 더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기적인 본능에 의해 영혼의 평온을 갈구하는 자연적 욕구에 의해 위협적인 근심과 두려움을 억압하고 거부하듯이 어쩌면 잔너도 자신의 두려움을 억압했는지 모른다. 걷는 것이 불가능해진 남작 부인은 이제 매일 반시간밖에 외출하지 않았다. 딱 한 번 자신의 산책 코스를 완주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옴짝달싹 할 수 없어서 자신의 벤치에 앉혀달라고 요청했다. 산책을 끝까지 할 수 없다고 느끼면 그녀는 말했다. 그만합시다. 오늘은 나의 비례증 때문에 다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녀는 이제 거의 웃지 않았는데 지난해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우습던 일들에도 거저 미소만 지었다. 그러나 시력은 여전히 좋아서 라마르틴의 명상 시집이나 코리인을 다시 읽으며 하루를 보냈다. 그러고 나면 그녀는 추억 서랍을 가져다 달라고는 처렁했다. 그러고는 감미로운 옛 편지들을 무릎에 쏟아놓고 서랍을 옆의자 위에 올려놓은 뒤 자신의 유물을 하나씩 천천히 다시 읽고는 서랍에 닫았다. 혼자 있을 때는 사랑했던 고인의 머리카락에 남몰래 입 맞추듯이 몇몇 편지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따금 잔눈은 불숙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가 울고 있는 슬프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냈다. 그녀는 외쳤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 남작 부인은 긴 한숨을 내쉬고 대답했다. 내 유물이 날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제는 끝나버린 참으로 좋았던 일들이 떠올라. 게다가 거의 생각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지. 그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이 정말 아프구나.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우수해져진 순간에 들이닥친 남작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잔눈 내 딸아 내 말 들어. 너가 가진 편지들을 모두 태워버리거라. 너의 어머니 편지든 내 편지든 몽땅. 넓어서 자신의 젊은 시절에 코를 박고 지내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없어. 그러나 잔누도 자기 편지를 간직했고 자신만의 유물함을 준비해두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모든 점에서 달랐지만 몽상적인 감상만은 유전적 본능이라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며칠 뒤 남작은 집을 비울 일이 생겨 떠났다. 멋진 계절이었다. 별이 총총한 온화한 밤이 고요한 저녁의 뒤를 이었고 평온한 저녁은 눈부신 낮의 뒤를 이었으며 눈부신 낮은 빛나는 여명의 뒤를 이었다. 어머니는 건강이 좋아졌다. 잔누는 진리행의 사랑과 질베르트의 배신을 입고서 그의 완전한 행복감을 느꼈다. 온 들판에 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감돌았다. 늘 평온한 바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양 아래 눈부시게 빛났다. 어느 오후 잔누는 포를 품에 안고 들판으로 나갔다. 그녀는 길을 따라가며 때로는 아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꽃이 지천으로 늘린 풀밭을 바라보며 무한한 행복을 느끼고 감동했다. 이따컴 그녀는 아이에게 입맞추고 열정적으로 끌어안았다. 그러다 들판에 어떤 향긋한 향기가 스치면 무한한 평온 속에 정신을 잃을 듯이 아득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한 미래를 꿈꾸었다. 아이는 무엇이 될까? 아이가 저명하고 권세에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면 싶기도 했고 때로는 그저 헌신적이고 다정해서 엄마를 향해 언제나 두 팔을 벌리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 그녀 곁에 머물렀으면 싶었다. 어머니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할 때는 그 아이가 그저 자기 아들이기만을 바랐다. 그러나 열정적인 이성으로 아이를 사랑할 때는 아들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물이 되었으면 하는 야심을 품었다. 그녀는 도랑가에 앉아서 아이를 바라보았다. 마치 지금껏 아이를 본 적이 없었던 것만 같았다. 저 조그만 존재가 자랄 테고 굳은 걸음으로 걸을 테고 뺨에 수염이 나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을 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자 불현듯 놀라웠다. 저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마리우스가 달려오고 있었다. 손님이 와서 기다리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는 방해받는 것에 못마땅해하며 일어섰다. 그런데 마리우스는 있는 힘껏 달려오고 있었고 상당히 가까이 오자 외쳤다. 마님, 남자 부인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그녀는 차가운 물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어 허둥지둥 빠른 걸음으로 돌아갔다. 멀리 플라트나스 아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달려가자 사람들이 길을 텄다. 어머니가 베개 두 개의 머리를 바치고 바닥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얼굴은 시커멓고 눈은 감겨져 있었으며 20년째 헐떡이던 가슴은 움직이지 않았다. 유모가 잔너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들고 데려갔다. 잔너는 넉낙한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넘어지신 거죠? 의사를 불러오세요. 뒤를 돌아보자 어떻게 소식을 듣고 왔는지 신부가 보였다. 신부는 서둘러 법이 소매를 걷고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식초도 오드콜로뉴도 오드콜로뉴는 식초나 오드콜로뉴 같은 냄새 강한 액체를 의식이른 환자의 코앞에 대해 깨우는 민간요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식초도 오드콜로뉴도 마찰도 효과가 없었다. 옷을 벗기고 눕혀 드려야겠습니다. 사제가 말했다. 농부 조셉 쿠이야르가 시목 영감과 리비딩과 함께 그 자리에 와 있었다. 그들은 피코 신부의 도움을 받아 남작 부인을 옮기려 했다. 그런데 그들이 부인을 들어올리자 부인의 고개가 뒤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붙잡은 드레스가 찍혀졌다. 그만큼 비대한 부인이 무거워서 옮기기가 어려웠다. 그러자 잔너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축 처지는 거대한 몸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거실 안락의자를 가져와야 했다. 그 의자에 부인을 앉히고서야 들어 올릴 수 있었다. 그들은 한 발 한 발 청계와 청계참을 올라갔다. 방에 이르자 침대에 건여를 눕혔다. 요리사가 부인의 옷을 끝없이 벗기고 있을 때 과부 당튀가 때마침 나타났다. 하인들의 말로는 신부처럼 죽음의 냄새를 맡고 온 것이다. 자크 쿠이아르는 의사에게 알리려고 전속력으로 말을 달렸다. 신부가 성류를 가지러 가리는데 과부가 거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신부님. 제가 잘 아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잔너는 어리빠져 뭘 해야 할지 모른 채 무슨 처치라도 해달라고 애원했다. 신부는 만일을 생각해서 죄의 사면을 선언했다. 두 시간 동안 그들은 생기 없이 보라색으로 변한 시신 옆에서 기다렸다. 이제 무릎 꿇고 앉은 잔너는 불황과 고통에 사로잡혀 흐느끼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타났을 때 잔너에겐 구원이 위로가 희망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의사에게 달려가 사고에 대해 자신이 아는 전부를 더듬거리며 얘기했다. 어머니가 매일 산책을 하셨는데 괜찮으셨는데 아주 괜찮으셨는데 점심에 수프와 계란 두 개를 드셨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검게 변하셨어요. 이젠 움직이지 않으세요. 깨워버리고 온갖 방법을 시도해 보았어요. 모든 걸. 잔너는 산파가 끝났다는 확실히 끝났다는 의미의 몸짓을 슬쩍 의사에게 하는 걸 보고는 충격받고 입을 다물었다. 그럼에도 그 의미를 애써 부인하며 걱정스레 거듭 물었다. 심각한가요?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의사가 마침내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운명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잔너는 두 팔을 벌리고 어머니에게 몸을 던졌다. 진리행이 돌아왔다. 그는 눈에 띄게 난감해하며 고통이나 절망의 외침 없이 멍하니 서 있었다. 너무 갑자기 당한 일이라 대번에 시의적절한 표정과 몸가짐을 취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가 중얼거렸다. 이럴 줄 알아서 끝이라고 느끼고 있었어. 그러더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고는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으며 무언가를 웅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자기 아내도 이렇게 세우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시신을 두 팔로 안고 그의 시신 위에 누워 입을 맞추었다. 그녀를 시신에서 억지로 떼어놓아야만 했다. 꼭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았다. 한 시간 뒤 잔네를 다시 고인 곁에 돌아오게 했다. 아무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방은 빈소로 꾸며져 있었다. 진리행과 신부는 창가에서 나지막에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과부 당튀는 고인 곁에서 밤새는 일에 익숙해 죽음이 찾아온 집을 제 집처럼 여기는 여자답게 안락의자에 편안히 앉아 벌써 졸고 있는 것 같았다. 밤이 내렸다. 신부가 잔네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고 위로할 길 없는 그 마음에 다정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용기를 복두닫다. 그는 고인에 대해 말하며 성직자의 은으로 고인을 칭송했고 시신을 은혜롭게 여기는 사제의 의례적인 슬픔을 보이며 시신 곁에서 기도하며 밤을 지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잔네는 왈칵왈칵 쏟아지는 눈물 너머로 거절했다. 그녀는 이 이별의 밤에 홀로 오직 홀로 입고 싶었다. 진리행이 나섰다. 그건 안 돼요. 나랑 같이 있어요. 그녀는 더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고개짓으로 아니라고 표현했다. 제 어머니입니다. 혼자서 지켜드리고 싶어요. 의사가 중얼거렸다. 부인 뜻대로 하시게 해주세요. 간병인이 옆방에 있으면 되지요. 사제와 진리행은 각기 자기 침대를 떠올리며 동의했다. 얼마 후 피코사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니 다시 일어나 나가면서 말했다. 고인께서는 성리하셨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시길. 를 말할 때와 같은 의조였다. 자작은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뭘 좀 묻겠어요? 잔네는 자기에게 하는 말인 줄 모르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말했다. 당신 버티려면 뭘 좀 먹는 게 좋을 텐데? 그녀는 멍한 얼굴로 대답했다. 아빠를 모셔오도록 당장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자 그는 사람을 루앙으로 보내려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마치 물결처럼 밀려오는 절망적인 회안에 몸을 맡기기 위해 마지막 대면의 시간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부동의 고통 속에 침잠해 머물렀다. 그림자들이 방을 덮쳐 어둠으로 고인을 가렸다. 당튀 가부는 간병인답게 소리 없이 가벼운 걸음으로 배회하며 눈에 띄지 않는 물건들을 찾아 배열했다. 그러곤 초 두 자루에 불을 붙이고는 흰 네프킨을 덮어 침대에 머리맡에 놓아둔 탁자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잔네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혼자가 되기만 기다렸다. 진료행이 돌아왔다. 그는 그새 저녁을 먹었다. 다시 그가 물었다. 당신 아무것도 안 먹을 거요? 아내가 고개짓으로 아니라고 했다. 그는 슬프다기보다는 체념한 표정으로 앉아 말없이 머물렀다. 세 사람은 서로 떨어져 앉은 채 의자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이따금 간병인이 졸다가 코를 살짝 꼴았고 그러다 갑자기 깨어나곤 했다. 마침내 진료행이 일어나서 잔네에게 다가가더니 물었다. 이제 혼자 있고 싶어요?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 네. 혼자 있게 해 주세요. 그는 아내의 이마에 입맞춤에 중을 그렸다. 이따금 당신을 보러 오겠소. 그러곤 과부 당티와 함께 나갔다. 과부는 옆방으로 의자를 밀고 갔다. 잔네는 문을 닫고 창문 두 개를 활짝 열었다. 풀배는 계절의 포근한 저녁바람이 얼굴 가득 불어왔다. 전날 뺀 잔디밭의 근초 다발들이 달빛 아래 누워있었다. 그 감미로운 느낌에도 아이러니하게 마음이 아프고 슬퍼졌다. 그녀는 침대 옆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의 축 늘어진 차가운 손을 잡고 어머니를 물걸음이 응시했다. 어머니는 쓰러지던 순간보다 부기가 빠져 있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게 잠든 것처럼 보였다. 촛불의 창백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려 그녀 얼굴 위에 들여온 그림자가 자꾸 일렁이는 바람에 꼭 그녀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잔네는 탐욕설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의 무나먼 시간의 바닥에서 기억이 무더기로 달려나왔다. 그녀는 순여원의 면회실로 찾아온 어머니의 방문을 떠올렸다. 케이크가 가득든 종이 가방을 내밀던 모습, 수많은 사소한 사실과 자질구려한 일들, 소박한 내정표현, 말, 억양, 친근한 몸짓, 웃을 때 생기던 눈과 주름, 자리에 앉으면서 크게 내쉬던 숨찬 한숨 등을 떠올렸다. 그녀는 망년자실 응시하며 거듭 말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 말이 주는 공포가 고스란히 다가왔다. 저기 누워있는 사람, 엄마, 아델라이드 부인이 정말 죽었단 말인가. 어머니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아버지와 마주앉아 저녁 식사도 못할 것이다. 앞으로는 안녕 자넷라는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엄마는 돌아가셨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관에 가두고 땅에 묻을 테고, 그러면 완전히 끝일 것이다. 더는 어머니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그녀에겐 이제 엄마가 없다. 눈만 뜨면 보였던 그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얼굴, 팔만 벌리면 사랑해 주었던 그 큰 애정의 배출구, 하나뿐인 존재, 모든 존재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존재인 어머니가 사라졌다. 어머니의 얼굴을, 움직임도 생각도 없는 저 얼굴을 바라볼 시간도 이제 몇 시간밖에 없었다. 그러고 나면 추억 하나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검찍한 절망이 엄습해와 그녀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두 손으로 시트를 움켜쥐고 비틀어서며, 입을 침대에 댄 채 찢어지는, 찢어지는 목소리를 시트와 이불로 틀어막으며 외쳤다. 오, 엄마, 가린한 엄마, 엄마, 눈밭으로 달아났던 그날 밤처럼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들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찬바름을 쇄기 위해 창가로 갔고, 그 침상의 공기, 죽은 이의 공기가 아닌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깎인 잔디, 나무, 황야, 저 아래 바다가 매혹적인 달빛을 받으며 잠든 듯 고요한 평화 속에 쉬고 있었다. 위안을 주는 그 감미로움이 마음에 스며들자 그녀는 가만히 울기 시작했다. 얼마 후 그녀는 침대 곁으로 돌아와 마치 환자 곁을 지키는 사람처럼 어머니의 손을 쥐고 앉았다. 큰 곤충 한 마리가 촛불에 이끌려 들어왔다. 녀석은 방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공처럼 이벽저벽에 부딪혔다. 잔너는 그 시끄러운 비행에 정신이 산만해져 눈을 들었다. 그러나 하얀 천장을 배회하는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았다. 얼마 후엔 곤충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추시계의 가벼운 똑딱 소리가 들렸고 아주 작은 다른 소리, 거의 지각하기 어려운 속삭임 같은 것이 들렸다. 여전히 작동하는 어머니의 손목시계였다. 침대 발치 의자 위에 던져둔 옷 속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시계였다. 그때 문득 죽은 어머니와 멈춰 서지 않는 그 기계장치가 머릿속에서 막연히 비교되면서 잔너의 심장에 날카로운 고통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시간을 확인했다. 이제 겨우 10시 반이었다. 그러자 그곳에서 보내야 할 긴 밤이 두려워졌다. 다른 기억들도 떠올랐다. 로잘리, 질베르트 등 섭섭한 환미를 안겨준 그녀 삶의 기억들이었다. 모든 것이 비참이고 슬픔이며 불행이고 죽음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배신하고 속이고 고통과 눈물을 안겼다. 어디서 조금이나마 안식과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아마도 다른 생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지상의 시련에서 영혼이 해방될 때나 가능할 것이다. 영혼이라. 그녀는 그 헤아릴 길 없는 신비에 관해 몽상했고 별안과 시적 믿음에 빠져들었는데 그것만큼이나 모호한 다른 가설들이 즉각 뒤엎어버릴 믿음이었다. 이제 어머니의 영혼은 어디 있을까? 저 꼼짝없이 식어버린 몸의 영혼은 어쩌면 아주 멀리 있을지 모른다. 우주 어딘가에? 대체 어디에? 우리에게서 다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새처럼 정발해버린 걸까? 신에게 불려갔을까? 아니면 막 움트는 씨앗에 뒤섞여 우연에 따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흩어졌을까? 어쩌면 아직 아주 가까이 있는지도 이 방안에 버리고 떠난 이 생명없는 육신 주변에 불현듯이 않는 어떤 홀령이 닿는 것처럼 숨결같은 것이 서치던 듯 느껴졌다. 그래서 무서웠다. 너무도 끔찍히 무서워서 감히 움직일 엄두도 못 내고 숨쉬지도 못하고 고개 돌려 뒤쪽을 보지도 못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고동쳤다.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은 곤충이 다시 비행을 시작하더니 맴돌며 벽에 부딪혔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다가 곧 그 소리가 날개 달린 곤충이 부르렁거리는 소리임을 깨닫고는 이내 안심했고 일어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길은 서핑커스의 머리가 달린 책상 유품을 넣어둔 가구에 꽂혔다. 기이하면서도 애정어린 생각이 한 가지 떠올랐다. 이 마지막 밤에 성스러운 책을 읽듯이 고인의 소중한 옛 편지들을 읽어버리는 생각이었다. 그녀에겐 그것이 섬세하고 성스러운 의무를 저 세상으로 떠난 어머니를 기쁘게 해줄 진정한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일처럼 보였다. 잔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쓴 옛 편지들이 있었다. 잔네는 어머니의 시신 놈으로 팔을 뻗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닦고 싶었다. 그들 역시 아파했을 이 애도의 밤에 그들 가까이 다가가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들과 이제 막 사라진 어머니 그리고 아직 지상에 남아있는 자기 자신 사이에 신비스러운 애정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책상 뚜껑을 열고 아래쪽 서랍에서 순수대로 나란히 정리되어 있는 노랗게 바랜 종이 뭉치 십여 개를 꺼냈다. 그녀는 감정정화의식이라도 치르듯 그 뭉치들을 모두 침대 위 남작 부인의 두 팔 사이에 올려놓고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집안의 오래된 책상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낡은 편지, 진한 세계의 냄새를 풍기는 편지들이었다. 첫 번째 편지는 사랑하는 딸로 시작되었다. 또 다른 편지는 나의 어여쁜 어린 딸, 그리고 예쁜 내 딸, 우리의 예쁜이,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새끼, 사랑하는 아델라이드, 내가 사랑하는 딸로 이어졌다. 편지를 받는 상대가 어린 딸인지 닷건 처녀인지 혹은 더 시간이 흘러 젊은 부인인지에 따라 달랐다. 그 모든 편지에는 열정적이면서 유치한 애정이 넘쳐났다. 온갖 사소하고 내밀한 일들,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하찮아 보일 크고 작은 가정사들이 가득했다. 아버지가 독감에 걸리셨어. 한여 오르탕새가 손가락을 떼었어. 고양이 크로크라가 죽었어. 울타리 오른쪽의 전나무를 베어버렸단다. 어머니가 성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미사책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구나. 잔네가 알지 못하지만 어린 시절에 이름은 들어본 것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의 얘기도 있었다. 그녀는 그런 자질구레한 사실들에 감동했고 그런 일들이 그녀에겐 새로운 발견처럼 보였다. 마치 그녀가 불현듯 어머니의 마음속 삶, 비밀스러운 과거의 삶 속으로 뛰어든 것만 같았다. 그녀는 누워있는 시신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큰 목소리로 죽은 이를 위해 죽은 어머니를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꼼짝 않는 시신도 행복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편지를 하나씩 침대 발치에 던지면서 관에 꽃을 넣듯이 그 모든 편지를 관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곤 다른 편지 뭉치를 풀었다. 새로운 글씨체였다. 그녀는 읽기 시작했다. 당신의 어루만짐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미치도록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뿐 이름조차 없었다. 그녀는 어리둥질해서 종이를 뒤집어 보았다. 주소에는 분명히 르 페르테 대보 남작 부인 귀하라고 쓰여있었다. 그래서 다음 편지를 펼쳤다. 오늘 저녁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오세요. 한 시간쯤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다른 편지에는 당신을 헛되이 갈구하며 정신착랑 같은 밤을 보냈어요. 당신의 몸은 내 품에, 당신의 입술은 내 입술 아래, 당신의 눈은 내 눈 아래 있었죠. 그리고 이 시간에 당신이 그의 곁에서 잠을 자고 있을 테고 그 사람은 원하는 대로 당신을 소유하리라는 생각이 들어 장문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분노를 느꼈어요. 잔누는 이해 못한 채 어안이 벙벙했다. 이게 다 뭐지? 이런 사랑의 말을 누가 누구에게 보낸 거지? 계속 읽으니 매번 열렬한 고백과 조심하려는 권고와 함께 만날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언제나 말미에는 이런 네 마리가 덧붙어 있었다. 이 편지는 꼭 태우세요. 마지막으로 그녀가 펼친 편지는 저녁 식사 초대를 수락한다는 내용이 담긴 평범한 쪽지였는데 같은 글씨체로 폴 덴마르라고 이름이 적혀있었다. 남작이 가리난 친구 폴이라고 부르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남작 부인의 절친한 친구였다. 변한간 의심이 잔누의 머리를 스치더니 이내 확신으로 변했다. 어머니는 그를 연인으로 두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머리가 혼매진 그녀는 마치 몸 위로 기어오른 독충이라도 털어버리는 것처럼 발작하듯 그 불교란 종이들을 집어던졌다. 그러곤 창가로 달려가서 저도 모르게 목이 찢어져라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녀는 온몸이 부수지기라도 한 듯 벽 아래 털썩 주저앉았고 사람들이 자신의 탄식을 듣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린 채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절망에 빠져 흐느꼈다. 어쩌면 그렇게 밤을 지새웠을지 모른다. 그런데 옆방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자 그녀는 벌떡 일어서 낫다. 아버지가 아닐까? 모든 편지가 침대 위와 마루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아버지가 하나라도 열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아버지가 그녀는 달려가서 노랗게 변한 낡은 편지들을 걸어모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편지와 연인의 편지, 아직 펼쳐보지 못한 편지들, 책상 서랍 속에 아직 묶여있는 편지들까지 모두 벽난로에 던져버렸다. 그룹은 탁자 위에서 타고 있는 촛불 중 하나를 들고 편지 뭉치에 불을 붙였다. 큰 불길이 솟구치며 활활 타오르는 빛으로 방과 침대와 시신을 밝혔고 침대 뒤 흰 커턴 위에 굳은 얼굴이 흔들리는 형상과 시트 아래 놓인 그대한 시신의 형체를 검게 그렸다. 난로 속에 쟤뜨미만 남자 그녀는 죽은 어머니 곁에 머물 용기가 차만 나지 않아 열린 창가로 가서 앉았다. 그룹은 얼굴을 두 손에 묶고 울음을 터뜨렸고 애초로운 어조로 탄식하는 어조로 신음처럼 내뱉었다. 오 가련한 엄마 오 나의 가련한 엄마.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어머니가 죽지 않았다면 그저 혼수 상태로 잠든 것뿐이라면.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하면 어쩌지?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된 것 때문에 자식으로서 사랑이 축소되지는 않을까? 예정과 똑같이 경건한 입술로 엄마에게 입맞추게 될까? 똑같이 성스러운 예정으로 사랑하게 될까? 아니다. 그건 불가능했다. 이런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밤이 떠나고 있었다. 별빛이 창백해졌다. 동이 터기 직전의 신선한 시간이었다. 기울어진 다른 해수면을 진주빛으로 물들이고 곧 바다로 뛰어들 참이었다. 폐풀에 도착하던 날 창가에서 보낸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얼마나 아득한 일인지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졌으며 그때 미래는 얼마나 달라 보였던가. 이제 하늘은 분홍빛으로 사랑스럽고 매혹적이며 유쾌한 분홍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어떤 끼이한 현상이라도 목도하듯 하루의 그 눈부신 시작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고 이런 예명이 터오는 이 땅에 기쁨도 행복도 없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생각했다. 눈소리가 나서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진리행이었다. 그가 물었다. 괜찮소?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니요. 이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기쁘다. 이제 가서 좀 쉬어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느리고 고통스럽고 유감스러운 입맞춤을 하고 자기 방으로 갔다. 죽음이 요구하는 온갖 슬픈 일들을 처리하느라 하루가 흘러갔다. 남작은 저녁에 도착했다. 그는 펑펑 울었다. 매장은 다음날 거행되었다. 잔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차가운 이마에 입맞추었고 마지막 몸단장을 하고 관의 시신을 안치하고 못질하는 것을 본다 물러나왔다. 조문객들이 도착할 시간이었다. 질베르트가 가장 먼저 와서 친구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마차들의 울타리를 돌아 달려오는 것이 창문에서 보였다. 중앙 현관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상복을 입은 여자들이 방으로 들었었다. 잔나가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들이었다. 후클리어 후작부인, 브리저빌 자작부인이 잔나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리종 임무가 설그머니 그녀 뒤로 서는 걸 보았다. 잔나가 다정하게 임무를 포옹하자 노처녀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다. 질리행이 검은 상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몰려든 조문객들을 보며 흡족한 얼굴로 들었었다. 그가 한 가지 조언을 구하려고 나지막이 아내에게 말했다. 그러곤 비밀 얘기라도 하듯이 덧붙였다. 귀족들이 모두 왔소. 아주 좋은 일이요. 그러곤 귀부인들에게 근음하게 인사하며 다시 나갔다. 장례의식이 거행되는 동안 리종 이모와 질베르트 백작부인만이 잔나 곁에 머물렀다. 백작부인은 그니를 끌어안으며 끊임없이 거듭 말했다. 가린한 친구, 나의 가린한 친구. 후루빌 백작이 자기 아내를 데리러 돌아왔을 때 그는 마치 친어머니를 잃은 듯 울었다.